이번 주 저희가 키매치 첫번째로 정한 것은 FC 서울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사실 서울이 개막전에서 망신을 당했잖아요. 강원 FC 원정을 가서 1대3으로 졌는데 경기 내용이 참 졸전이었습니다. 네. 약간 김병수 감독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가드 열어놓고 맞는 것 같은 그런 경기였죠. 3톱의 스피드를 거의 어쩔 줄 몰라 했던 서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이번 경기 사이에 있던 기자회견에서 최영수 감독이 다시는 이런 경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조로 순수들에게 믿고 맡기면서 슬로우 스타터라도 라인업을 안 바꾸는 게 원래 내 성향인데 올해는 아니다. 결단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지켜서 강원전과 이번 광주전의 라인업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선발에만. 네. 빼는 선수가 고광민, 알리바에프, 주세종, 박동진 다 완전 주전급을 뺐어요. 그 대신에 김한길, 미드필드의 젊은 한찬이와 한승규 공격에 아드리아노를 투입했는데 결국엔 이게 먹혔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승골이 한승규의 어시스트 그리고 한찬이의 골로 나왔기 때문에 최영수 감독의 용병술이 먹혔다. 이런 경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선수 교체한 것은 분명히 초강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먹힌 거죠. 정확히 만약에 왔다면 기성용, 이청용, 고명진이 뛰었을 자리가 서울의 3호위에서는 결국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이 자리에 좀 젊은 그리고 이번 시즌에 영입한 한찬이와 한승규를 넣었는데 둘 다 주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승규 같은 경우는 재작년 신인왕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서울에 갈 수 있었는데 서울이 적극적으로 영입하지 못해서 전북이 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전북에서 한 게 없죠. 거의 벤치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렇죠. 전력 외웠죠, 사실상. 모렉스 감독과 한승규 선수 양쪽에 선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늦게나마 최영수 감독과 손을 잡게 됐고 2라운드부터 선발 출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한승규 선수는 공을 몰고 다니면서 패스도 뿌리고 슛도 때리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날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여줬고요. 전반전에는 좀 모습이 안 보이나 싶었는데 후반전 들어서는 확실히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예전에 신인왕 시절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찬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영입이고 앞으로도 비중이 높아질 걸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남의 한찬이 하면 좀 후방 플레이 메이커 저 뒤쪽에서 킥이 좋아서 공을 뿌리는 그런 선수로 인식돼 왔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늘 수비력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기동력이 부족해서 수비가 잘 안 된다. 혹은 패스 템포가 느리다. 너무 롱패스 마려고 한다. 이런 류의 이슈가 있어서 서울에서는 온 뒤부터 계속 동계훈련부터 약간 전진된 위치에 배치가 됐어요. 이 선수가 중거리 슛도 있고 공격력이 있다고 최용수 감독이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먹혀서 이번 광주전에서는 한찬이의 중거리 슛으로 승리를 했고 슛이 굉장히 멋졌죠. 중거리 슛 중에서도 상대의 미드필러들이 둘러싸려고 달려드는데 빠른 타이밍에 약간 끊어차는 묘한 자세로 킥을 해서 골목구석에 꽂아버렸습니다. 2차전 이 멤버들이 당분간 좀 더 기회를 얻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얻겠죠. 일단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 최용수 감독은 그것도 봐야 됩니다. 단순한 경기력과 전술적인 조합만 보는 게 아니고 동기부여와 팀 전체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거든요. 이를테면 이번 주 정도에는 이 친구가 들어가줘야 팀 전체가 좀 긴장한다. 그러면 그런 선수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용수 감독은 팀 전체적인 사기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선발 라인업을 짤 것 같습니다. 광주가 사실 지난 시즌에 2브리그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전력을 보였잖아요. 그 중심에 펠리페가 있었고 펠리페가 두 경기 연속 좀 부진한데 박진섭 매직은 결국 펠리페 때문이었나요? 굉장히 극단적인 공격 축구였거든요. 작년에 광주는요. 우리가 막 2-3, 2-3, 3-1, 3-3 이런 바르셀로나 하나 하는 그런 포메이션을 광주가 써서 화제를 보기도 했었는데 일부 올라온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약체니까 4-4이나 3-5-2 이렇게 좀 수비적인 전술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할 때는 공격수한테 비중이 몰리잖아요. 근데 펠리페 선수한테 공이 간다는 게 너무 뻔하니까 좀 알고 봉쇄를 하는 게 먹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펠리페 파트너로 첫 라운드에는 우레냐 이번 라운드에는 김중웅 선수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조합이 답인지 찾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매치 수원 대 울산 경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진짜 키매치인데 수원과 울산 경기는 일단 골들이 굉장히 멋졌던 걸로 저는 보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두 골이나 리드를 내주면서 수원이 울산을 잡나 대어를 잡나 싶었는데 결국 이때 적절하게 변화를 가져간 울산이 이제 세 골이나 넣으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전반전 막판에 고승범 선수가 정말 벼락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 리드를 한 것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헨리가 전반전에도 거의 모든 클리어링을 헨리가 다 하더라고요. 헨리한테 주니어가 거의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후반전에 주니어가 봉인이 풀리면서 울산이 지금 두 경기 연속 7골을 뽑아내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울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교체 카드가 계속 투입이 되면서 뭔가 변화가 두 경기 연속 나오고 있는데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 스타팅 라인업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축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의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경기력이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동훈 감독님이 달라졌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두 골차로 리드를 끌려가는 상황에서 공격수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드필더에 동시에 변화를 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명진 선수와 원두재 선수를 넣으면서 이제 윤빛가람 선수를 위로 좀 올리면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주요했다고 이 경기는 그렇게 봤습니다. 수원은 뭐가 문제일까요? 염기훈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 또 김민호를 왜 중앙에 쓰냐 이런 비판도 수원 팬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원에서 어떻게 경기를 푸느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임생 감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기훈을 써도 안 되고 선수단의 질 자체가 솔직히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임생 감독도 요즘 골치가 아플 텐데 저 아는 분이 수원 10년 팬인데 한 번도 잘하는 거 못 봤다고 아니 근데 그건 너무 과한 얘기 주는 선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첫 경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두 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호평하는 기사를 써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새 골을 먹긴 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동계훈련과 개막전까지는 3,4,1,2에 해당하는 포메이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계속 김민호를 쓰면서 김민호를 무슨 플레이메이커처럼 쓰려고 그랬는데 김민호 선수는 막 돌아다니는 선수지 자기가 뿌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좀 이상했는데 이번에는 김민호는 그냥 왼쪽으로 빠지고 한의권은 스타팅 위치가 어디든 빠질 때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자기한테 편한 위치로 스스로 갈 수 있게 조정을 했고 염기훈 선수를 너무 전방에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컨디션이 좀 떨어진 타가트 대신에 크리피치를 넣어서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낸 것 여러모로 괜찮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었다고 봐요. 마지막 주니어 프리킥골 보셨습니까? 이게 중계 당시에 중계진이 이제 굴절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노동공 골키퍼가 이게 페널티킥이 아니라 프리킥인데 공의 궤적이랑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골을 먹었거든요. 저도 그냥 리플레이를 유심히 여러 번 돌려보긴 했는데 제 눈에는 굴절이 안 된 걸로 보이던데요. 굴절이 안 됐으면 노동공 선수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 느린 화면으로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눈으로는 굴절이 된 것 같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나 직접 찬 주니어 선수랑 이임생 감독님도 그렇고 경기장에서 그라운드에서 본 분들은 다 굴절이 됐고 주니어 선수도 내가 찬 게 굴절이 돼서 운도 조금 따라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키매치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부산 전복전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부산 승격팀이지만 김학범 호 멤버들이 많고 회장사입니다. 회장사 네 회장사고 여러모로 기대를 많이 모았던 부산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그만큼의 기대를 전혀 못 받는 묘한 전북 이런 대결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북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동준 잘하더라고요. 이동준이 이 팀의 굉장히 중요한 공격 루트고 보면 부산은 이동준이 잡았을 때 패턴 플레이 같은 건 별로 없고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유도를 주고 근데 김진수 선수랑 매치업이 될 때 보면 김진수가 많이 막았어요. 근데 딱 한 번 이동준의 공격이 김진수를 완전히 골탕 먹이면서 PK를 얻었던 거죠. 벨트비크도 조금 밀려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벨트비크가 먼저 살아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벨트비크는 이날 골만 넣은 게 아니고 자기가 투입된 뒤에는 존재감이 굉장히 컸어요. 득점 전에도 거의 골이나 다름없는 수비 발맞고 굴절 된 슛이었는데 골키퍼 누구지? 피... 암튼 부산 골키퍼가 진짜 극적으로 굴절 돼서 못 막는 공이었는데 발로 막는 그런 진짜 엄청난 선박을 하면서 멀티골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놓쳤죠. 쿠니모토는 어떤 거야? 모라이스 축구에 적응을 좀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쿠니모토를 배제했던 첫 라운드보다는 쿠니모토를 쓴 두 번째 라운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더 손준호 위에 이승기, 쿠니모토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3미드를 짰고 김보경이 무릴로 대신 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릴로가 지난 라운드에서 하도 존재감이 없어서 무릴로를 빼는 조치였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쿠니모토가 확실히 좀 템포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업박자가 있죠. 무난한 패스를 안 하고 한 박자 쉬고 갑자기 엉뚱한 데 줘서 상대 허를 찌르고 약간 이런 식인데 이날도 중앙에서 꾹 공을 잡아서 어제가 난 미드필더는 그냥 돌릴 텐데 갑자기 멈칫하더니 얼리크로스 올려버리고 또 반대쪽으로 확 전기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가끔 했어요. 뭐 일단 경기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전북이 어제 일요일날 경기가 없었는데 TV에 가장 오래 노출이 된 팀이 전북이었어요. JTBC에서 하는 안정환 감독의 어쩌다 FC하고 뭉치와 찬다에 출연해서 경기를 했는데 이겼더라고요. 이겼더라고요. 이겼죠. 승부차기 끝에. 룰이 15점을 접어주고 그거를 이제 따라잡는 시기였는데 20분 만에 아슬아슬하게 20분 만에 전북이 다 따라잡아서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20분 만에 15골이면 거의 1분 30초 만에 한 골씩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5대15가 되고 승부차이 끝에 전북이 이겼다. 이동국이 상대팀 MVP인 박태환인가 한테 이제 축구가 선물을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K리그1 중간순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승을 거둔 팀은 역시 양강이죠. 울산하고 전북 두 팀만 2승을 거두고 있고요. 1승도 못 거둔 팀 승점 1점도 못한 팀이 이제 3팀입니다. 수원 부산 광주 아 수원 여기 끼어 있네요. 나머지 팀들은 뭐 적절하게 이제 승점을 잘 따내면서 현재 스쿠와 상위 6개 팀은 울산 전북 포항 성남 강원 서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득점 순위에서는 이제 2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은 주니어가 4골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골 넣은 양동현과 팔로세비치가 공동 2위 나머지는 1골 넣은 선수들이고 도움은 2개 기록한 전북의 손준호 선수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